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단초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성격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 성경에는 답이 있다 이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답뿐만 아니라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닐 테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질문이 답이 될 때 이 책의 저자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찬 식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명교회를 행복하게 섬기는 장창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책을 출판하셨어요. 질문이 답이 될 때 사실 저도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어봤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는 책은 많았어도 질문을 찾는 책은 처음입니다. 어떤 동기로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셨어요? 네 아무래도 목회자가 책을 집필한다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분명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출발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문제 앞에 성경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단초가 질문이에요. 질문.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알고 계시면서 왜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하실까? 또 왜 그 질문을 던지실까?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의도. 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서 성경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신구약 성경의 16가지 질문을 뽑아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글로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16개의 질문이 뽑혔습니다. 대구 CBS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하시는 분은 아마 카메라에 보이실 거예요. 질문이 답이 될 때 이 책입니다. 아마 16가지 질문이 뭔지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묵상을 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샅샅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질문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현대인들이 좀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거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6가지 중에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이겠죠. 첫 번째 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죄 중에 거하면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 그게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잘 아셨죠. 그리고 어디 계신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네가 정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한다면 가정에 있다, 교회에 있다, 학교에 있다. 그런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속에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위치를 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시는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한 특별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가 이 책을 미리 좀 읽어봤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얼른 와라, 얼른 돌아와라, 새지 마라, 갓길로 이런 의미로 함께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재밌는데 나머지 15개 얼마나 재밌을지 많이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책을 쓰시면서 혹시 목사님께서 특별히 좀 이거는 내가 신경 썼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우리 안한윤서님도 책을 먼저 읽으셨다니까 느낌이 좀 쉽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좀 철학적일까 봐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자치도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질문들을 오늘 현 시대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독자들에게 쉽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용 속에 좀 더 쉽게 풀려고 노력을 했고요. 쉽게, 네. 그 안에 많은 예화들, 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 또 실제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했던 많은 분들의 책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책을 좀 더 쉽게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자리에 나오고 싶다. 그것이 저의 신경 쓴 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읽었는데도 정말 내용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가볍게 읽히는 책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실제로 그렇고요. 또 책 속에 정말 많은 책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은 읽었는데 한 열대 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총 16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시고요. 하루에 한 질문씩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거의 한 달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루에 한 질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해봤는데요. 주일에 두 개 질문을 소화하면 한 달이 딱 맞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과 신앙의 자리를 빛내는 하나님의 16가지 질문을 담은 책, 질문이 답이 될 때 이 책의 저자 대면교회 장창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자분들은 보통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좀 이런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책을 쓰실 때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맞겠습니다만 좀 더 줄인다면 정말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삶의 마지막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죄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믿지는 않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들 그분들을 잠재적 초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통과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또 잠재적 초신자들을 오늘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좀 여러 권 사서 선물을 많이 좀 했는데 만약에 주변에 초심자가 계시다면 한 번쯤 권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나는 정말 많이 읽고 필사도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도 막상 읽으시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8500번님, 너무 반갑고 정말 좋은 책 소개를 직접 들으니 더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질문씩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체크할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신 질문 사실 16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데 혹시 다른 질문에 대한 내용도 좀 후속작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은 끊임없이 많습니다만 내년에 도란노와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관점 자체를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관점을 바꾼다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관점을 바꾼다는 뜻인데 지금 제가 이번에 쓴 지필한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인데 성경에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질문에 대한 책을 집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다면 다음 편에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질문을 또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75,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1875번님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또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미리 읽으셨나 보군요. 저보다 빠르십니다. 샵 1032번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오셨어요. 그냥 일반 책은 아니고요. 앞에 이렇게 친필 사인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값어치로 따지면은 글쎄요. 정말 나만의 책을 갖게 되는 건데 책을 꼭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3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서 빨리 보내주시면 조금 더 선정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에 품고 계시는 네 아무래도 이 책의 지필 동기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작은 책 하나지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오고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는 분들이 실패한 분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하나의 빛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3개 보내주셨고요. 또 고4848번님은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32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삶과 신앙의 자리를 빛내는 하나님의 16가지 질문을 담은 책 질문이 답이 될 때 이 책의 저자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찬양 띄우면서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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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